나 곧 죽을지도? 어... 잘 죽으세요 나한테 고기 좀 주실 뻔 아 고기요? 잠만요 아씨 공들 다시 나가야 돼 어디로 가야래요? 진저령 있는데 가는거야 노노노 나 있는데 오면 죽음 아.. 나 아직 먹을게 없는데 дов려와서 죽었다 뭐 애초에 죽으려고 온 거긴 한데 진짜로 죽을 거 같다 죽지 말게 설문의 진짜 죽을려는 문제 안보고 계시는데 그... 어...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까먹었다 벌써 까먹었네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 고기도 와둘게요 알아서 저 가져다세요 전 다시 싱크홀로 아 내 특별히 싱크홀로 해야겠다 동굴속으로 동굴속으로 이거 근데 기계 뭐 이거 다 잡으면 어떻게 됨? 다 잡았다 이게 설마 톱니바퀴 끝임? 레알 동굴속이요? 회전초에요 회전초 그거 따면은 기어가 확률적으로 있어요 아 회전초가 굴러다니는 흐풀대기? 예 아 기어묵이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어 빛나는 꽃이다 녹색버섯이네 녹색버섯 먹으면 안돼요 아 겨우게 다가온다 큰일났다 왜요? 코끼를 어떻게 잡아요? 왜요? 코끼를 덧 깔아야되요 아 덧 깔아야되요? 어 방금 가지고 덧 깔아야되요 방금 가지고 덧 깔아야되요 어 뭐야 토끼집이네? 토끼집이다 토끼집은 뭐에요? 토끼 구루나 아는데 아 진짜로 토끼집이 있네요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있는지 동굴로 동굴로 오면은 토끼집이 동굴로 오고나서 뭐 가다보면은 있네요 토끼집이 너무 배고파 아 진짜 현실에서 모기가 겁나 귀찮게 한다 모기들이 그쵸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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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저거 멧돼지같은거 어팔로요? 하운드? 네 하운드 하운드 붙었어요 저건 진짜 당근이 아니야 라네요 마법의 당근이야 오 근데 진짜로 토끼집이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한번 와보실래요? 아 님 혹시 지하임? 네 지하에요 저 지하니깐 숙기집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절대로 고기를 가지고 아 고기인가 당근인가? 아마 고기일걸요? 고기에요 고기 걔네들 미쳐날띱니다 진짜 알아요 그래서 고기 없어요 저 아 근데 핑이 너무 심하네 나 갑자기 저한테는 당근하고 빛나는 구근 그리고 나뭇잎 그리고 나뭇잎 아 잠시만요 파리채 좀 만들게요 파리채 고기가 얼마나 거슬리면 으음 아 떳이다 voucherd continua 똥 똥 똥 똥 제가 똥좀 쓰십시오 똥을 줍는 사나이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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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무튼 이거 기어 쓸 줄 아시는 분? 달복래님! 왜요? 님 어딨음? 나 나뭇개고 있는데요? 나 이거 기어 쓸지 모르니까 님한테 맡길리는데? 기어 그냥.. 당근 있으신 분? 당근 한번만 아.. 당근이요? 당근 한가만 주세요 네 한가만 토끼집 있는 곳에서 털어왔어요? 숯 만들었어요 숯 아 숯 없구나 우리 아 숯이 없네 그러고 보니 이거 멀리 가서 불 좀 찌르고 봅시다 예 제가 제가 하고 올게요 그나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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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네 그 뭐냐 음 음 어디쯤이 좋으려나 아 이거 냉장고를 만들어야 하나? 냉장고 만들어야죠 음식 그나마 많이 보관하려면 길게 보관하려면 만들어야죠 얼음도 보관해야 되는데요 근데 냉장고 만들지 모른전 이거 안장 안장 뭐 있어요 아 역시 이거 박쥐들 나오잖아 이거 박쥐똥 어따 씀? 박쥐넬개랑 그거 비료 박쥐똥은 그걸로 하면 되고 그 비료로 하면 되고 날개는 먹을 수 있지 않나 어 저거 누가 주워가세요 저 지금 나무 태우고 있어서 저 지금 나무 태우고 있어서 아빠 편 Всё 제가 연료를 12개 구해 왔습니다 고석들이 그 최소 0.5inals 까지 하죠 에 그런데 배고파가지고 한번 죽으려고 해도 represents 이게 확동도 오구 위험해 압뜨 아 박찌박찌박찌박찌박찌박찌박찌 암호야 surviv던지 아 팔릴린다 빨리 팔려 벌써 밤이잖아 아 그냥 나 떼면 살아나야지 에이 쎄 아니 그러시면은 정신여지 살아있는 사람 정신여지 엄청 뺏어먹거든요 나 볼 만 있으면 돼. 나 볼 만 있으면 돼. 나 볼 만 있으면 돼. 오 잠깐만. 오.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뭘 깨요? 해골. 해골? 해골이 어디 있어요? 해골. 사람들 죽으면 해골 나오니까. 그 예로 빈질 님. 여기. 조금 멀리다가 불 좀 붙이고 왔어요. 싱크홀에 고기 들고 가면 안 된다고요? 네. 토끼 집. 토끼 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 숱 놔둘게요. 어 뭐야 언제 잡혔대? 아 저놈의 촉수 진짜 내 템 좀 횟수 좀 하겠는데. 태 죽여요? 태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태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토끼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티가 안 보여요. 아 진짜 미치겠다. 저게 왜 맞냐. 어 그럼 배고프네 뭐 먹지. 먹을 경우. 어 잠시 이거 하운드. 하운드 잡자. 어 뭐야 축수가 씨 있었네. 님들 웬만하면 하운드 오는 소리 들리면은 집에서 나오세요. 하운드가 집에서 나오세요. 하운드가 집에서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하운드가 집에서 나오실 수도 있어요. 어 팔로를 왜 때려. 아니. 아니 미리 이제 죽으세요. 정신 낯으셨네. 곱게 죽으세요. 어히우 뭐 팔로야 이것 좀 먹어라. 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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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 어 이제 넌 내 친구야 그래서 따라와 왜 안따라와. 화나서 안따라가는구나. 잘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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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 줄까? 에? 님들 버팔로 잡음? 아니요 저 버팔로한테 먹이 주고 있어요 네 쓴다 님들 몇 시.. 아이씨 싸우고 있잖아 아 큰일났다 에라 모르겠다 아흐 님들 저거 뭐지? 움직이는 체스에 저거 있잖아요 뭐지? 어 이거 님들 이거 버그 발견아 하나 둘 셋 넷 버팔로 때리고 있을 때 때리고 있을 때 내가 이거 먹이 주기기로 하는 예를 하나 둘 셋 넷 압시차에 먹이 주지마 어? 점점 안 나와? 왜 떨어지지 점점?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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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억 어 insulting 배고파서 죽었구나 먹을게 없었지 그러고니나 어머 루트 더 활 아우 이제야 좀 정신이네 저기요 이거 누가 상대들 좀 만들어서 텐들 좀 정리해주세요 가방 저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가방 안에 템 있어요 심지어 안 돼요 이거 부숴주세요 직접 저 부술게 없어요 저 부술게 없는데 망치가 없는데 아 망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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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달궈놨어요 오 잠깐만 파는 안되는데 시킬스러워 땅 파버렸네 시킬스러워 땅 파버렸네 좋아 제가 놔둔 그거는 어디갔어요 도기들은 몰라요 나도 도기들 많이 뒀는데 없어져있데 다 이래서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냉장고 만들어야 거기 기여도 있으니까 어디 봅시다 기어하고 숱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지 어 뭐야 숱 냉냥 만들땐 숱이 필요가 없네 오오 위험했다 잠시 이거 뭔소리야? 이거 개울소리 들리는데 가방 어떻게 만들어요? 가방이요? 잘려 막대기하고 저거는 그거 생존에 있을거에요 아마 그리고 이거 하나를 만들고 냉장고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다가 설치할까요? 저기요? 냉장고 어디다가 설치할까요? 네 맘대로 근데 저희 제 마음대로 만들건 닭제 닭지창으로 땅정리했어요? 아니요? 안했을건데 아니요? 삼지창은 제가 얻기는 했는데 이런 토끼집에 녹이네 여름 되면 불탈텐데요 마법은 뭐에요? 물고기가 들었단... 이거 뭐지? 펧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소리 들린데 이거뭐야? 에에에에에에엑 글쎄요! 저런 소리는 거인이 있었나? 나무 120개면은 당분간 괜찮겠죠? 아마도? 근데 나뭇가지가 없네 나뭇가지 어디있어요? 나뭇가지 본적이 없네 지금까지 나뭇가지 있으신분? 나무 나뭇가지를 떨구는 나무가 따로 있어요 저기 일단 님들 상대들도 나뭇가지가 그게 안보여요 물고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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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너무 적은데 체력 어떻게 회복하죠 손님 말고 답이 없나 나뭇가지 5개만 있으면 그거 안될수 있는데 나뭇가지 5개만 있으면 그거 안될수 있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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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필요하신줄 알고 여러분들 저 체력이 계속 깎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배고픔 배고픔 75인데 정신력? 정신력인건가? 정신력 정신력 아이씨 여기 이 나무좀 어디어디 냉장고 어딨어요 여기여기여기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제 옆에 요여여여여여여여리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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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로르르르르르르 아아 알겠습..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리로 써가지고.. 아이 진짜.. 아이 사장님.. 아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아이 참.. 근데 웜홀 들어가면 뭐 있어요. 근데 다른 데랑 트레포트. 이거 이거 좀 캐야겠다. 너무 거슬려. 웜홀 타서.. 이거 땅 정리 좀 해줘요. 삼지창 있는 사람. 삼지창.. 아 나한테 있나 설마? 웜홀 탔어요. 아 설치 완료. 돼지 이거 죽일까요 우리? 돼지요?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 나 따라오고 있는데 자꾸 먹을 거로 처먹어가지고. 그거 어차피 하루 지나면 집에 돌아가요 지가. 돌아왔다 아침되면 다시 와요. 가까우면. 이렇게. 아 이거 몰랐네 아쉽게. 이걸라? 그로우니. 빛나는 국은 어디 갔지? 아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이거 어따 써요? 그거.. 그거 뭐지 뭐.. 뭐 만들 때 사용하던데. 님들 근데 우리.. 그거 농사 준비해야지. 아 랜턴 만들 때 사용되네요 랜턴 만들 때. 나 그리고 이제 곧 지금 배고파서. 아이 뭐 만들고는 있는데 재료가 부족하네. 우리 토끼고기 드세요 토끼고기. 토끼고기 여기 토끼고기. 아니 개구리가 왜 안나오지? 개구리 원래 많이 나와야 하는데. 저 개구리 아까 잡았거든요. 토끼고기. 저기요 개구리.. 개구리 고기 하나만 주세요. 개구리 다리 먹었어요. 아 씨.. 요새 안 맞죠? 아 환 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요리해야겠다 하나. 저 체력이 딸리는데 체력은 뭘로 채우죠? 고기 먹으면 알아서 타던데요. 아 좀 누가 탕자 좀 만들어 가도 저것 좀 해봐요 같이. 나중에 엄청 배고.. 배고프신 분 저거 미트볼 나오면 먹으세요. 냉장고에 고기 넣어놨어요. 냉장고..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요거 주변에 나문들.. 저는.. 저는 풀떼기만 먹을테니까 그게 알아서 두세요. 저는 풀떼기만 먹을게요. 저도 풀떼기만 먹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님들 여기 주변에 나문들 정리 좀 합시다. 미트볼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예엥. 님들 나무 심을 거면 좀.. 여기 뭐지? 저희 기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어야 돼요. 치아가 너무 가림. 죄송한데 이거.. 돼지 이거 좀 죽여주실 분은 없나요? 예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돼지 그냥.. 자꾸 따라다니면서.. 돼지 그냥.. 그 뭐지? 늑대로 만든 다음에 죽이는 게 더 나을텐데. 늑대로 어떻게 만들어요? 돼지고기 4개 먹이면 돼요. 괴물고기 먹여야 돼요. 괴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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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고기가 어디가 났더라? 아 여깄다. 도대체 돼지가 괴물고기 먹었다고.. 아 괴물고기 어디가 있지? 아 괴물고기 하나 여기.. 미안해. 넣어놨네. 저 사람 너무 죽으셨대? 배고파서. 아 잠시만.. 어 먹지마요 내템. 아 괴물고기 한 3개 정도 더.. 더 필요하네. 아 씨 근데 괴물고기 이지가 어때? 야 돼지 끌고 와가지고 딴 거 잡고. 야 하나 해. 저기 내 가방 누가 가져갔는데? 아 쟤.. 저 녀석 쟤.. 이 녀석 쟤가.. 이 녀석 쟤가.. 제가 괴물고기 하나 먹였거든요? 누가 해골 좀 부서줘요. 아 잠시만요 아.. 해골 뭘로 부서요? 망치. 망치.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저 돼지 지금 제가 그 뭐지? 괴물고기 하나 먹였던 일은 저 따로.. 괴물고기 구에다 놓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안 구하는 게 낫나요?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있어요?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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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ن. 이리와 인기 잠깐만 아씨 근데 거미가 별로 없네 여 주변엔 자세히 보니 잘측님 옮겨와요 저 내 하나 앞에 있다 뭐야? 죽혀오고 오세요? 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으어어 핵이네 핵이야 핵이야 핵 어 핵이야 아이씨 어 이거 핵이야 빈즈님하고 이렇게 하는거는 진짜 처음인거같은 느낌이 드네 뭐가요? 몬스타드 하는거 아니 전에 했을텐데 아닌가? 저랑하지 않았어요? 저랑만하지 않았어요? 저랑만하지 않았어요? 이리와 발자국 이리와 발자국 이리와 미역해 아이씨 발자국이나 따라가야겠다 어 님들 저 얼음 차렸어요 얼음... 얼음 괜히 있죠 가지고 가면 되나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냥 무한으로 얼어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로 나중에는 꼭 필요하잖아요 안그러네 여름전에 어 여기있다 발자국 불 끄는 것도 만들긴 해야하는데 불 끄는 것도 만들긴 해야하는데 어 저기있다 아이씨 벌써 밤들려하네 어... 보름달이네 어 잠만 보름달엔 돼지가 그거 되지 않아요? 예 변해요 돼지 잡을 준비하세요 돼지...돼지 떨어졌는데? 나랑 발자국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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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머 잡으러 갔는데 흑... 그러면은 글루머 잡으세요 이렇게ех... 점... 오... 어... 하나, 둘, 셋, 넷 흘려가면 내려가 괴물고기 주워 놨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어딨으면 밤 된다 큰일이다 여기 보름달 있잖아요 보름달 되면 돼지들 변하잖아요 저 돼지 근처에 있는데 피가 왜 자꾸 바뀌지? 아우 겨울다 배고픔 금이 어디지? 금 금 이거 벗어 필요 없나요? 아예? 저거 해골 좀 부서주세요 누가 해골 좀 부서주세요 망치 만들어요 망치 저 망치가 없어요 아니 망들을 만들어 나 지금 재료 없어 오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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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 금 좀 줘요 누가 금 다 죽어갔어 아아 내가 넣어놨을텐데 공격을 못해 왜 나 없는지? 아 이거 다 오케이 오케이 찾아 찾아 돌 돌 해서 이제 망치 만들고 나 체력이 없는데 형 그럼 여기 있어 아니 금 난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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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아 그걸 잡으셨나요? 네 금 찾았고 일단 전 이만 끌게요 너무 피곤하네요 흐흑흐흐흐흫 빠 바이 네 평생 이렇게 피곤한 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 게임하다가 일단 좀 살아놔야겠네요 저 누구 돌듬 있는 사람? 어 어 뭐야 어 어 이 녀석 크람투스 크람투스는 크람투스 있다 크람투스 크람투스 아마 비슷한거 공격하면 되나요? 여기 크람푸스 아니 아니 그 그 크람푸스 말고요 아이템 아이템 막 들어가는 들어담는 그 크람푸스 있잖아요 뭐르세요? 아 씨 이 양반은 진짜 그 글루머 잡으면 나오는 애 있잖아요 아아 아 저 쫓아오는데 어떡하지? 어디 계심? 베이스까지 가세요 잘 저도 코끼리를 잘해서 거기까지 간거니께 레브님한테 있다고요? 뭐가요? 레브님 아닌가? 누구지? 여기 왜 선인장하나 뭐 뭐 아니 근데 여기 대체 어디야? 참 아까 금 많은 데 있었는데 어디였지? 에? 아 그거 제가 실수로 다 가져가서 지금 쯔 아 잠시만요 나 금 좀 캐올게요 아 기가 없네 아 좋네 크람푸스 저 위에 그거 있어요 뭐에요? 어 화덕 으앙 나도 탈을 할거야 부트도 활 루오머 이건 뭐에요? 어..어우 사람 많은 것부터 렘밍님 어떻게 해요? 오실려면 오세요 렘밍님도 새로운 노예는 언제나 환영이야 예? 예? 고폐물을 넣었었잖아요? 고폐물을 넣어야 되나? 그것도 쓰는 데가 있던 걸로 아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굿바이 얼음은 그냥 여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네 아 먹어버렸다 먹어버렸다 그로머가 뭐에요? 걔 주변에 있으면 정신력이 차요 음 이상한 소리네 쟤 야우뭄 너가 뭐에요? 야우 이러는데 버츠넛 제가 한 열개만 들고갈게요 근데 저런 애가 주변에 있으면 오히려 정신력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뭐야 아이템 반으로 나누는거 어떻게 하죠? 컨트롤였네요 나 알트였나? 컨트롤이네요 땡큐 으아우 오우 아 할머니가 없는 게 너무 아쉽.. 나 인정 왜요? 저 농작물 빨리 자라게 하는 마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아 싱크홀에다가 저거 해놓은 거구나 흠 아물을 쫓습니다 안 보여 아 도끼없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이제 90돌이 없네 통 90돌 90돌 아 여기 있구나 님들 탬들 상자에 좀 잘 넣으세요 도구 같은 건 안 넣어도 되긴 한데 그 외에 잡템들 나뭇가지나 돌이나 금이나 이거 새는 잡은 거 그냥 죽일까요? 고기로 만드나요? 제가 괴물고기를 알로 바꿔주거든요 아 그래요? 새는 잡은 거 그럼 어디다 둬요? 새장 새장 만든 게 없잖아 만들어야죠 정크랫 상대모사의 꿀잼임 해보셈 새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글쎄요 저 지금 서인장 캐고 있어 아 여기 미친광이 이들이 뭐 어둠어였구만 어 잘하시는데 똑같은데요 구경왔소 어서오세요 이거 낙엽 토단 어디다 쓰나요 어디다 쓰나요 다 모였구만 놀러왔습니다 오우 아프겠네 대사 뭐 있지 총크랫이 냄비에다가 뭐 요리하나요 아무거나 하세요 혹시 넌 요리되나? 안되네